이겨벤 로블럭스 로블럭스 미호야 응? 우리 저번에 몰래 컴퓨터 하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 그치 그랬었지요 엄마가 그때 머리끝까지 화나가지고 완전 주전자 같았잖아 얼굴이 그치 그런데 우리 휴대폰으로 또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휴대폰도 압수당했잖아 기억나지 맞아 그때 엄마 얼굴이 마치 헐크 같았지 음 그런데 진짜 몰래 게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 그럼 빨리 가서 게임하자 그래 그래 엄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우 얘들아 드디어 다녀왔니? 아 네 열심히 오늘도 공부하다 왔어요 엄마 그래 그래 우리 집안에는 공부만 있을 뿐이야 우리 집 가훈 알지? 어 가훈이 뭐였더라? 게임 절대 공지 어우 그쵸 절대 저희는 게임 같은거 안해요 엄마한테 저번에 혼나고 나서부터요 그래 호되게 엄마가 저번에 너희들이 밤새 컴퓨터 게임 하길래 엄마가 그거 버렸잖아 흠 맞아요 엄마 그러면 저희 학교에 숙제가 많이 남아서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숙제 좀 할게요 그래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좀 있다가 간식도 올려줄게 네 그래 열심히 일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호야 내가 뭘 가지고 온지 보면 너 깜짝 놀랄걸? 뭔데 뭔데 빨리 꺼내봐 우리 엄마도 절대 모를거야 빨리빨리 바로바로 휴대용 닌텐도 게임기야 닌텐도야? 이렇게 버튼 누르면 게임할 수 있는거야 이걸로 오늘 하루종일 게임하는거야 우리 밤새도록 엄마도 절대 모를걸 쉬쉬 이러다 엄마 올라오겠어 알았어 빨리 게임해봐 내가 게임해볼게 툭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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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재밌어 보인다 자 게임한다 툭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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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있잖아 나도 한 번만 시켜주라 뭔소리야 나 아직 1탄도 못 깼는데 아 시켜달라고 싫어 싫다고 아니 조용히 해 엄마한테 들킨다고 조용히 해봐 이거 끝나고 죽게 나 뭐같은 꼬리 오싹한데 이기분 어? 미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요야 티티띠띠이 툭? 너희들 게임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이거 이 게임기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이 녀석들 내가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젠 게임기를 가져와 아니 이거 그냥 딱 한판만 하고 친구 돌려주려고 한 거라고요 맞아요 뭐야 친구 거였어? 그러면 친구한테 돌려줄 때까지 엄마가 철두철미하게 숨겨놓을 거니까 자주 생각은 나지도 마 게임기 가져와 엄마 엄마 진짜 어떻게 나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기를 숨겨버렸어 엄마가 게임기를 숨겨버렸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없을 때 게임기를 찾아서 게임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? 그럼 나도 하게 해줄 거야? 그럼 그러면 엄마가 숨긴 장소를 찾아보자 알았어 구독 미효야 엄마가 여기에다가 게임기 숨기는 거 내가 봤어 확실해? 응 응 보자 보자 엄마가 게임기를 어디다 숨겼을까? 이런 상자에다가 숨기지 않았을까? 아니 없네 그러면은 이 장롱 열어볼까? 어? 어? 게임기 또 찾으려고 게임하려고 그러지? 아! 걸렸다! 걸렸다! 으흐 걸렸잖아 엄마가 저기 장롱 안에 숨어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 뭐야 엄마가 왜 저런데 숨어있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엄마의 모습이 보여 무서워 저 장롱은 절대 열면 안 돼 또 걸릴 거야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뭐지? 어이 뭐야 사다리? 볼까? 어? 음 사다리 이거 사다리를 저쪽에 놓으라는 거 아닐까? 음 사다리를 여기다가 놓고 응 음 어? 위로 올라가면 막혀있는데 길이? 뭐지? 어? 어? 잠깐만 뭐가 있어 위에 위에 뭐가 있다고? 어? 올라왔어 사례를 타고 올라왔어 우와 아 미호야 얘 게임기 찾았다 예 아아아아 이야 좋아요 다음 날 미호야 엄마가 또 게임기를 숨겼나봐 아니 엄마는 왜 자꾸 게임기를 계속 이렇게 이상한 곳에 숨기는 거야 아아 그니까 오늘도 게임하고 싶은데 어 뭐야 이 집에 왜 이런 게 생겼지? 음 오 잠깐만 미호야 어? 어? 옆방에 엄마가 있어 우리가 게임기 찾으러 온 거면 엄청 화내실 거야 저기는 절대 열어줘 마 알았어 조심하자 우리 게임기 찾아보자 어딘가에 게임기가 있을 거야 물속에 있는 거 아니야? 엄마가 물속에 숨긴 거 아니냐고 없네 어 미호야 일로 와봐 어? 어? 아무래도 이 상자에다가 엄마가 숨기신 게 분명해 자 상자를 없애 볼까?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자 보자보자 이것도 여기도 없고 어 뭐야? 미호야 어? 어? 디켓 뭐야? 이거 황금색 게임기 같은데? 어 우리 거는 검정색인데? 우리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 우리 이걸로 게임할까? 그럴까? 이거 가져갈까? 응 좋아 좋아 그럼 이거 가져가야자 와 게임기다 게임기 물에 풍덩! 물에 빠뜨렸다 모르고 어떡해 게임기가 도둑난 거 아니야? 뭐야 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 황금색 게임기를 떨어뜨린게 누구다냐? 어 저 게임기 떨어뜨리게 했는데 저 저 저인데요? 아 네가 떨어뜨린 게임기가 이 황금색 게임기 더냐? 어 아니요 이건 제꺼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 평범한 게임기 더냐? 어 저 검진색 게임기는 제껀데? 정말 착하구나 어 정말 착하니 보담으로 그냥 게임기를 주도록 하겠다 어 예이 미효야 우리가 게임기 찾았다 여기 있었네 아싸 우리 또 게임하자 하하하하 게임하러 가자 엄마가 물속에다 숨기셨네 응 구독 다음날 미효야 응? 엄마가 엄마가 이번에는 게임기를 또 숨기셨는데 헉 그게 어 엄마 옆에 있어 게임기가 엄마 다이어트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얼른 본부해 어 네 여민아 저걸 어떻게 가져와 우리 어떻게 게임해 네가 한번 엄마 몰래 옆으로 가봐 알았어 엄마 제가 춤 보여드릴까요 춤춤 춤춤 춤춤춤 미효야 한번만 더 게임이 그쪽으로 오면 지옥이야 어 네 아무래도 오늘은 게임 못하는 걸까 나는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친구한테 게임기 일주일 빌렸는데 오늘도 꼭 해야되는데 건물해 힘이 센 엄마가 다이어트 중이래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냉장고? 냉장고가 왜 이렇게 많지? 잠깐만 냉장고 열어볼까? 어 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여기 맛있는 도너츠가 있어 우와 그것도 아주 많아 헉 좋은 생각 떠올랐다 이걸로 엄마를 유인하는 거야 자 문 좀 열어볼래? 어디 문? 어 여기? 응 자 도너츠를 쓱 내놓으면 자 빨리 나와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바삭바삭한 크리스피한 도넛의 향기 야 달달한 설탕의 냄새가 나를 끌어올리는구만 오랜만이야 글레이 도즈 으으으으음 엄마 저 안에도 도넛이 엄청 많아요 어후 그러게 이번엔 초코 도넛이네 문 닫아 그리고 미호야 빨리 이 이걸로 이 꼴을 막아야돼 빨리 빨리 막아 막아 이것도 넣고 엄마 힘이 세니까 평등 막아야돼 이 책장도 넣어 책장도 책장도 넣고 문 못 열게 그리고 어 이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도 꽉 막으면은 이제 엄마가 못 나올걸? 어? 얘들아 문 열어! 미호야 문 열어 얘들아! 미호야 이제 엄마가 도너츠를 먹어놔서 내가 함정에 빠뜨렸어 빨리 게임하자! 그만해 게임하려고 그러지! 안돼! 히히히히 엄마 약오르지요! 좋아요 다음날 미호야 엄마가 또 게임기 숨겼어 대체 언제까지 숨기신 책장인거야? 또 집이 엄청 달라졌다고? 아..여기선 어디에 숨기신거지 대체? 음..잠깐만 여기 뭐라 써져있는데? 빨간색? 어 빨간색 써있다 어 그러면은 내가 볼때는 이 빨간색들이 힌트인거같애 빨간색 침대 아래 있지 않을까? 침대를 한번 침대를 한번 치워보자 나 어 여긴 없네 어 여기도 없고 여긴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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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그그그그그 그런게 아니고 엄마 어 어 어 어 도 게임할려고? 아니에요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? 워악 예스앤 거기서 어어어 으아 이번에는 잘 찾아보자 미호야 어 어 저기 아래에 엄마가 있어 침대 아래에서 숨어 있었던거라고 아까부터 계속 저 침대 밑에는 절대 살펴보지 말자 어 힌트가 빨간색이라는데 도대체 어디 unused거지 빨간색이 찾아봐 잠깐만 이 표지판도 빨간색이 아닐까? 어 뭐야 여기 빨간색이 있어 어 그렇다 어 설마 어 이걸 치워보면 어 여기 게임기 있다 우와 여기 게임기가 있었어 와 우리 이제 다시 게임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엄마 몰래 게임기 획득 와 구독 다 다 다 다음날 어 미오야 우리집이 또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진짜 또 엄마가 또 어디다가 게임기를 숨기신 거야 오늘도 게임해야 되는데 어 엄마다 제일 이상한 것을 클릭해보세요 제일 이상한 걸 클릭해보래 클릭해보자 어? 제일 이상한 거? 뭐가 있지? 다 이상해 보이는데 이 상어도 이상하고 이 배도 이상하고 아 어쩌면 엄마의 얼굴이 아닐까?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고? 어?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미오야 들려 아 엄마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어 근데 뭔가 이상해 다 이상해 보이는데? 게임기 어디서 숨기신 거지? 어 이상한 걸 클릭해보라는데 이것도 아니고 어 진짜 엄마 얼굴이 제일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치 괴물 같아 어 잠깐만 엄마를 클릭하니까 이상한 공간으로 와줬어 어? 너도 엄마를 클릭해봐 여기 어? 어 여기 엄마를 클릭했더니 이상한 공간으로 와줬네 이게 뭐야? 여기 내가 게임기를 숨기신 거야? 어? 뭐지? 어? 어 성공 성공? 어? 어 여기 그리고 엄청난 게임기가 있어 이거 우리가 알던 그 게임기가 아닌데? 우락실 게임기야 어? 어? 얘들아 어 엄마 저희들이 하도 게임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서 엄마가 그 맘을 또 몰라주어서 너무 미안한 거 있지? 그래서 엄마가 최신형 게임기로 사놨단다 오늘부터 실컷 게임해 와 유야 앉아 앉아 게임하자 우와 나 발도 게임할래 와 진짜 재밌다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깜짝파티를 해줄 줄이야 엄마 그러면 저희 밤새도록 해도 되죠? 어우 밤새도록 하렴 그럼 공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제꺼만 프로게이머예요 엄마 너 따라 나와 하하하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로블록스에서 엄마몰래 게임기 찾기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가 만약 만기가 넘으면은 엄마몰래 게임기 2탄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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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